일단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 팀이 팬까지 해주기 위해서 와서 감사하고 사실 지금 유럽 리그나 우리 인도네시아 리그가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소집을 일찍 해서 경기 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탄자니아 팀이 거기에 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내일 경기는 뭐 경기 결과보다는 그래서 더 진정적인 온 상태, 경기 감각 6일날 뛸 수 있는 이라크와 경기에서 90%를 뛸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을 좀 더 한국에 초점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